파다? 26,000돈 26,000돈? 싸네 바나나 먹을래? 잠깐만 오랜만에 밖에 나온다 진짜 힘들어 아니야? 맛있겠다 2,000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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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000돈 4,000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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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000돈 5,000돈 5,000 먼저 5,000돈 5,000돈 3,000돈 10,000돈 4,000돈 7,000돈 8,000돈 너무 비싸네! 옛날에 찹쌀도 우리 오빠 오늘 뭐 먹고싶어? 여기 먹고싶어 다 먹어 사람들 다 자꾸 다 먹으라고 와 여기 사람 진짜 없네 여기가 다낭에서 제일 큰 시장이야? 음! 아이쿠소! 여기가 다낭에서 제일 큰 시장이야? 음! 아이쿠소! 음! 아이쿠소! 음! 아이쿠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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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 한가사람 여기 차를 안가자 한시장 밖에 몰라 나는 한시장보다 여기 더 많이 온 것 같은데 하지만 오빠 한시장 더 좋아 내가 왜 한시장 좋아? 여기가 과일 더 싼데 사람들이 한국많이 더 싸데 아 그래? 한시장 과일 좀 비싸 저희가 다 비싸요 사실 한국두국 사라지 한국사람 타려받아서 한국사람이 많아요 왔는데 한국사람을 보고서 어딨어초? 고경? 응? 아이쿠소! 어이쿠소들은 원래 여기 사람들 엄청 많아서 못걸어다니는데 방애들은 5시하잖아요 공심모델 또 2시하잖아요 공심모델 또 8시하잖아요 locked By 안쪽에는 그래도 사람이 좀 있네 네 그냥 보호사 오 또 국버 그냥 보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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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보호사 짠 얼마야 이게? 나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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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먹을래? 너 먹을래? 이거 소 혀잖아 그래 나 말할게 야 제발 하지마 하지마 너 제발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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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안먹어? 너 안 먹어? 오! 이거 맛있겠다 리야 우리요? 응 이거 살짝 만들어라 응 진짜? 살짝? 응 그냥 단 살짝? 네 커팅 해달라고 해 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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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면 사지마 12만동 12만동 사지마 다음에 커팅 살까? 안 비싸다 나 또 몰라요 나 티저항 잘하네 맞잖아 맞아 리 동생 잘 알아 응 리는 잘 몰라 몰라 그거 안 먹어 그러면 이거 한 조각만 살까 한 조각 한 조각 여기 보면 생선은 이렇게 조각으로도 팔기로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팔 필요는 없어요 이거 좀 작은데? 이거 얼마야? 1kg 18만동 1kg 18만동? 피사 아니야? 모르겠다 나도 잘 나도 모르겠어 그냥 사 7만동 괜찮네 아비야 어디? 시푸드 먹었어 알았어 너무 맛있어 오빠가 미안해 오빠가 시푸드 잘 안먹었어 미안해 빵 맛있어 이거 맛있어 내가 쭈꾸미볶음 해줄게 아 진짜? 응 빨리 빵이랑 가 사업 사업이 커요 왜 이렇게 커? 왜 이렇게 커 이거? 네 네 네 이거보다 좀 작은거 없어? 너무 커 작고? 어 좀 작은거 아니 스몰로 괜찮은데 얼마인데? 얼마인데? 3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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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손질까지 이렇게 해설시네요 4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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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쭈꾸미인지 문어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커요 쭈꾸미 맛있겠다 뭐요 이거 사는 동안에 지금 오징어 손질이 다 끝났어요 아이고 오빠가 없으면 맛을 못먹어 scat 3만도 30만도 이만큼의 3만도 오빠 힘들다 이제 왜? 저 마이도 스멜 맥시멈 왔어 아 진짜? 응 스멜차 안나는데? 뭐가 안나 힘들어 already used mask 이거가 사람들이 맛있다던데 나는 손껏 야채야 너무 맛있кус 맛있구리 먹고싶은 이제 밥 먹기 밥 먹기 좀 다녔 밥 먹기 밥 먹기 여기 숙주 좋아보인다 숙주 좋아보인다 아.. 숙주 좋아보인다? 응 귀찮네 얼마야? 토털 2만더? 응 나 몰라 다음에 그냥 믹스 가다 나 발 진짜 잘 몰라 파도 샀어? 저게 모닝글로리야? 아니야 여기 있네 깻잎? 아니 구추가 아 이거요? 기억나? 오빠가 그래서 해준거? 얼마인데? 다해서? 23,000원 마지막으로 후르채 안 사요? 파이? 응 과일 별로 없는데? 과일은 저쪽 끝에 있어요 저기? 응 이거 과일 안에서 그냥 짜와 아 진짜? 그럼 저거 어떻게 먹으려고? 아 맛있어 이거 볼? 6만더? 이거 물고기 알았 수트? 아 프라이? 응 과일? 응 저기 과일 있잖아 와 어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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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트 스틱 도 있어 메바둘 스틱 스틱 도 있어 착한 아 이거 12만동 12만동 역시 비싼 네 아멘 힛 힛 호재뿍 힛 힛 아 이거 포도는 아메리카아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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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핸드폰은 아메리카아나? 핸드폰은 아메리카아나? 자, 먹기 좋겠어요? 네 핸드폰은 바다다 네 아, 이거 먹기 좋은데 이게 다 먹기 좋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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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샀래? 맛있어? 아, 몰라 그냥 조금만 사 그냥 조금만 사 한개씩 사봐 한개씩? 네 이거 2만동 1kg 이거 2만동 1kg 이거 2만동 이거 2만동 이거 빅지마트에서 3만동 4만동 할텐데 딱히 다네 이거가 1kg에 2만동 4만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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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6천동 2만6천동 다네 바나나만 먹을래? 아니, 바나나가 됐어 오 엄청 크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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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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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하나 사볼까? 고마워 이거 진짜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거다 이거? 그거랑 그 밑에 이것도 제일 좋아 진짜 칩앤더 맛있어 이거? 응 사도 돼? 하나만 사라 여기 하나 안 사라 진짜? 이거 안 사라 그거 귀찮은데 가져가기 안 사라 안 사 괜찮아? 응 안 사줄게 싫어 싫어 가자 망고도 진짜 맛있어 보여 망고 망고 아보카도 안에 한번 잠깐 들어왔다 볼까? 아보카도 그거? 응 아보카도 진짜 맛있겠다 뭐야 오 아보카도 엄청 크다 사게? 아보카도 사게? 응 맨샤는 그냥 얹어놔 물론 대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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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야 1kg 3만덩? 1kg 3만덩? 1kg 3만덩? 1kg 3만덩? 1kg 3만덩? 딱히 싸네 하나 살까? 1kg 3만덩? 여기 빨간거요 빨간거 좀 이쁜거 좀 사봐 그거 와보파료가 4만 3만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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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 저소박 맛있겠다 잠깐만 조조조조 조조조 자 괜찮아 리아 저소박 맛있겠는데? 리아 저소박 좋아하냐? 어 아 아 아 아니 vazge 이 여기가 5kg 이 5kg 뭐이가? 이거이거이거 깎았다? 어 오케이 깎았다 마지막으로 바나나 하나 살까? 응 하나 나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 이제 한국가서 과일 못 사 먹어 야 왜 못 사 먹어 오빠 사줘야지 이거 자꾸 비싸 얼마 샀지? 너는 모르겠어 한 3만원? 근데 빅시마트는 네가 가격 알아 괜찮아 하지만 여기 가격 몰라 맞아 린 오면은 린 잘 깎아 린 오면은 응 응 응 하고 바로 진짜? 잘해 응 잘해 린은 잘해 하지만 린은 몰라 미안 엄마 얼마 다 샀어 카운팅해 나 진짜 이제 잘 몰라 네 린이랑 장보러 가면은 가격을 책기가 어려워 아 아 나중에 그냥 미친놨 으흐흐흐 가자 야 빨리 해 야 빨리 해 야 빨리 해 우리 음식 다 해 나 했네 야 빨리 해 야 빨리 해 야 빨리 해 이렇게 한번 보여줘 봐 네 만두도 있고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계란도 있고 계란도 있고 음 잘하네 음 고 먹어봐 이거 쓰고 싶다 아 맛있어? 응 소소프 소소프 아 하고 뭐 야 아 awesome 리준 이제 룰리 써 썰어? 이제 먹자 응 왜? 힘들다 우리 때문에? 아니 나이 먹기 힘들다 이거 먹어 그럼 나이 먹어 이거 먹으면 내 에이지 늦고 아하 괜찮아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 안녕